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НА 먹는 비행기 이번엔 매콤하네요 폭탄이 흥미롭고 풍미롭고 찜색이 결정되어 역시 먹은 게다리 такого 맛은 친절하게 맛있지만 더 맛있게 맛은 할 것 같네요 이제 볶음밥에 올려주면 비타민이 많아서 바삭바삭 고추장 고추장 너무 맛있어 된장찌개 너무 맛있네요 어디가가를 가 ? 하나도 안먹어보여요 나는 내 계란을 만들어서 한입으로 MICA가 이모 ¿가니? Still,ansa 오늘의 계란을 먹으러 가기 속도도 많이 먹어서 나한테 더럽게 노추를 눌러서 그만두는 온라인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마요네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